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 그 기념으로 뭐 데칼하고 장비들 판매한답니다 자 봅시다 7월 4일부터 8월 오후 6시까지 있구요 판매하는 것은 미국의 F86F 세이버 그 다음에 M26 E1 이건 펄신같은데 요 2개 장비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냉크 이상의 미국 장비로 3번 플레이하면은 요 데칼 준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데칼이죠 이걸 준답니다 3냉크 이상 장비로 7분의 이상 이거는 뭐 6회공 상관없는것 같습니다 미국 장비면 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으세요 자 요 두 장비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 안에서 어떤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비행기만 세이버 뭐 이쯤 했을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자 미국 세이버 오랭크 8.3br 요겁니다 골장비고요 요 세이버 세이버 미사일 달리지 않죠 조가부장은 없고 폭탄 달리구요 요거 땡크는 퍼싱 이었죠 퍼싱이냐 아 이건가 자 땡크는 얘입니다 나는 이상하게 퍼싱 이게 요 모양이 참 마음에 들더라구요 요 탱크 모양이 희한하게 M26 E1 이거 왠지 월탱에도 있는 장비같은데 월탱에도 있는 골장비같은데 요거입니다 최종탄 보면은 최종탄이 보자 자격 들어있는 것은 224관통이고 명심으로 가면 336까지 가능하네요 요거는 시험지원 한번 해보자 기동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격탄 미국이 좋은게 포탑의 기총이 50야 요게 또 좋은것 같아요 엔간한 경전들 씹어먹을 수 있죠 넣고요 수직안전기 이런건 없습니다 기다하면 안돼요 연막 있나? 연막도 없네요 연막은 없어요 막 움직여서 큰다운 하는 폰다운 탱크 아닌가 어디 자리 잘 잡고 숨어 가지고 헐다운 하면서 강내서 타원에서 이 운명 중 여기 두개를 기간한정 판매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들 구입하세요 7월 8일까지 입니다 끝